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에요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쉬는 날 누구하고 뭐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아침에 항상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지만 정말 춥지 않으면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가끔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마시는데 저는 커피를 더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셔요 자주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도 친구하고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셔요 카페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정말 많아요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도 카페에 자주 가요 집에서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가끔 답답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일을 하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가끔 친구하고 같이 카페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이 지루하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는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 집에서는 쉬고 싶어서 책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고 싶지 않지만 책을 읽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서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매운 라면을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좋아해요 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자주 먹었는데 지금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라면을 거의 안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떡볶이하고 닭강정을 자주 먹어요 그리고 파스타도 매운 파스타를 자주 먹어요 전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고 안 좋아했는데 매운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일이 너무 많고 힘들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힘들 때 자주 먹어요 그리고 저는 단 음식도 정말 좋아해요 제 동네에는 디저트 맛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케이크, 마카롱, 와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저트가 많고 밤에도 배달이 돼서 자주 먹어요 하지만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서 요즘은 디저트나 과자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요즘은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집에서 요리를 하면 돈을 아낄 수 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쉬는 날에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많아요 친구들과 쉬는 날이 달라서 많이 못 만나지만 시간이 될 때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아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실 때도 있어요 사실 저는 쉬는 날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많이 피곤할 때는 집에서 혼자 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집에서 드라마나 예능을 보거나 게임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게임하면서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 때 취미로 기타를 배웠는데 일을 시작한 후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타를 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피아노하고 기타를 다시 배우고 싶어요 요즘은 책을 자주 읽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소설 책을 사서 영어로 읽고 있어요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봐서 책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프랑스 학원에 가서 프랑스 선생님과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거의 2, 3년 동안 학원에 못 가고 인터넷으로만 언어 수업을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학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 일본어 수업을 들어요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것이 많아서 배울 때 다른 언어보다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과 가까워서 꼭 일본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여행을 하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가끔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요즘은 한국 날씨가 정말 좋아서 산책도 많이 해요 몇 주 전까지 날씨가 정말 덥고 습했는데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밤에 혼자 노래를 들으면서 동네에서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해요 저는 사실 운동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잘 안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은 좋아해서 날씨가 좋고 시간이 있으면 자주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요 저는 아침, 오후, 밤에 다 수업이 있거나 다른 일을 해서 밤에 일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걷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쉬는 날 누구하고 뭐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아침에 항상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지만 정말 춥지 않으면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가끔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마시는데 저는 커피를 더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셔요 자주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도 친구하고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셔요 카페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정말 많아요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도 카페에 자주 가요 집에서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가끔 답답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일을 하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가끔 친구하고 같이 카페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이 지루하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는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 집에서는 쉬고 싶어서 책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고 싶지 않지만 책을 읽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서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매운 라면을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좋아해요 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자주 먹었는데 지금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라면을 거의 안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떡볶이하고 닭강정을 자주 먹어요 그리고 파스타도 매운 파스타를 자주 먹어요 전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고 안 좋아했는데 매운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일이 너무 많고 힘들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힘들 때 자주 먹어요 그리고 저는 단 음식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단 음식도 정말 좋아해요 제 동네에는 디저트 맛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케이크, 마카롱, 와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저트가 많고 밤에도 배달이 돼서 자주 먹어요 하지만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서 요즘은 디저트나 과자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요즘은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집에서 요리를 하면 돈을 아낄 수 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쉬는 날에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많아요 친구들과 쉬는 날이 달라서 많이 못 만나지만 시간이 될 때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아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실 때도 있어요 사실 저는 쉬는 날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많이 피곤할 때는 집에서 혼자 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집에서 드라마나 예능을 보거나 게임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게임하면서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 때 취미로 기타를 배웠는데 일을 시작한 후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타를 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피아노하고 기타를 다시 배우고 싶어요 요즘은 책을 자주 읽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소설 책을 사서 영어로 읽고 있어요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봐서 책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프랑스 학원에 가서 프랑스 선생님과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거의 2, 3년 동안 학원에 못 가고 인터넷으로만 언어 수업을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학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 일본어 수업을 들어요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것이 많아서 배울 때 다른 언어보다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과 가까워서 꼭 일본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여행을 하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가끔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요즘은 한국 날씨가 정말 좋아서 산책도 많이 해요 몇 주 전까지 날씨가 정말 덥고 습했는데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밤에 혼자 노래를 들으면서 동네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해요 저는 사실 운동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잘 안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은 좋아해서 날씨가 좋고 시간이 있으면 자주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요 저는 아침, 오후, 밤에 다 수업이 있거나 다른 일을 해서 밤에 일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걷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시작!! 마지막 글쓰. 아멘